이 기사에서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천연특효약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고혈압은 전세, 개적으로 가장 흔한 심혈관계 질환이다.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말 그대로 술이 없는 살인자이다. 미국 심장협회의 정보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월 3일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란 뜻이다. 고혈압의 높은 진단률은 전세계의 경종을 울렸으며 특히 많은 사람이 고혈압의 위, 험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 건복지부와 보건소에서는 꾸준히 건강한 생활습관을 홍보하고 고혈압과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첫 단계다.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혈압약에만 의존하지 말자. 고혈압을 관리하는 7가지 천연 특효약 생화몬드 하루에 한 줌의 생화몬드를 먹으면 아몬드의 오메가-3 지방산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기능을 개선한다. 생화몬드는 풍부한 지방과 열량의 원천임으로 먹어도 생각보다 살이 많이 찌지는 않는다. 사실 생화몬드의 지방은 착한 지방이 다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코코넛 워터 코코넛은 맛있고 신선하며 더운 날수, 분 섭취로 완벽한 음료수다. 코코넛 워터에는 충분한 양의 칼륨, 전해질과 혈압을 낮추는 여러 영양분이 들어있다. 서인도의학 저널, 웨스트인디언 메디클 저널에서 발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워터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적정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코코넛 워터를 마신 고혈압 환자의 71% 정도가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 환자의 29%가 적정혈압으로 돌아왔다. 오트밀 다량의 섬유질과 필수 영양분이 들어있는 오트밀은 고혈압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천연특교약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 섭취가 혈압을 최대 5%까지 감소시켰다. 이 연구에서 또한 오트밀은 혈압 조절뿐 아니라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황 강황은 치유특교약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강황에 들어있는 큐커민 복합체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과 소염 효과 덕분이다. 강황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혈압을 내리는 동시에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다. 강황과 흑후추가 만나면 혈관 확장 효과가 일어난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천연 항응고제의 역할을 하며 현류를 조절한다. 레몬과 파슬리 스무디 스무디 를 매일 마시면 재료의 인유 성분들이 고혈압을 낮춰준다. 레몬과 파슬리는 모두 과도한 나트륨과 체액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료 껍질을 까지 않은 레몬 한 개 파슬리 한 줌 물 1컵 만드는 법 껍질을 까지 않은 레몬을 여러 조각으로 썰어준 뒤 파슬리와 함께 블렌더에 넣은 후 물을 붓는다. 몇 초간간 뒤 채로 걸러내고 아침 식사 전에 마신다.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을 섭취하기 위한 최고의 음식이다. 칼륨은 사람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필수 무기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와 함께 바나나 두 개를 매일 먹는 것을 권장한다. 마늘 생마늘에는 예로부터 자연의학에서 아주 가치가 높은 영양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저밀 마늘 1, 이쪽을 매일 먹으면 마늘 안에 황폭합체가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춘다. 그리고 관 impresons지기 때문에 오른 hydration 두 개를 매일 먹습니다. YouT den Mira dan